4.10 총선이 끝난 뒤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정치권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기자 일단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에 쇄신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쇄신 인선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크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인사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줄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심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그만큼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면서도 대통령과 닮은 꼴이 아닌 차별화된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종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MBN이 단독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신임 비서실장이 내정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다른 인물이 뽑힐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새로운 인물도 검토하겠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군 가운데 새롭게 검증에 착수한 인사도 있다면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열지 아니면 내일 있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가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든 부분은 국정운영의 방향보다는 태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국민 여론이 찬성 쪽에 있었지만 너무 밀어붙이는 모습이 오히려 크게 반감을 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 중진 회의가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번 비대위 체제를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주말 사이에 제가 통화해본 여당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 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 또 대통령실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뭐 전화 통화 해보셨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빠르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포함해서 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일단 오늘 중진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좁힌 다음에 내일 당선자 총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전국에 당 대표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새 원내대표 자리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친융계 인물로 그대로 갈지 비융계 인물을 새로 내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선 이상 중진 산당수가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 당선자인 만큼 또다시 영남 지도부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로 12석을 확보를 했는데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요. 네,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서 원내에 입성한 조국 혁신당은 실제로 이런 법원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요. 정책 입법에 필요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부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 지원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자리도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교섭단체 구성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최소 의석 수가 20석이 필요한데 부족한 의석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8석 어떻게 메꿀지가 지금 초관심사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아예 낮추는 방안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 안건을 지난달에 민주당에 먼저 제안을 했었고 당시에는 민주당 역시 상생국회 측면에서 이 안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연합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더불어 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이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한 명씩 당선된 만큼 이들을 모두 합친다면 딱 8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다음 달 30일이죠. 이제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빠듯한 시간 안에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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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